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혜입니다. 자, 2025학년도 기출 300 플러스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자, 기출 300 플러스하고 기출 300 베이직이 있습니다. 기출 300 베이직이 중급, 중하급 이 정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요. 난이도로 따지면 그리고 이 기출 300 플러스는 중상급에서 최상급 문제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300, 300 정도로 구성이 돼서 정치 600개의 기출 문제가 완성이 됩니다. 더 쉬운 것들은 개념서 같은 데에 추가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개념과 기출 300 베이직 그리고 기출 300 플러스 이렇게 세 개를 공부하게 되면 사실상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기출 문제를 풀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중에서 가장 이제 이 말이 좀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프리미엄한 것이 기출 300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기출 문제들을 여러분들 여러 번 반복해야 된다는 학생들 있잖아요. 실제로 반복해 봐야 됩니다. 여러 번 풀어봐야 되는데 진짜 반복해야 되는 것은 중상급 이상의 문제들을 반복하면 돼요. 추론형 문제 위주로 반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따로 뽑혀져 있고 이게 해설집도 따로 있고 방향성이 들어있는 포인트라던가 이런 것들도 해설집에 좀 특화되어 있는 게 이 기출 300 플러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완료하고 개념 학습을 무라일치의 개념 완성 그리고 기출 300 베이직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개념들을 기출 문제를 활용해서 다져왔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N제 문제풀이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중에서 기출 300 플러스가 상급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특란도 특강이라는 책이 있죠. 특란도 특강은 근데 유형, 킬러 유형 분석, 고난도 문제들에 대한 유형 분석을 하는 게 바로 이 특란도 특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란도 특강에서는 예상 문제들이 다뤄집니다. 그리고 심화 기출들이 일부 다뤄지죠. 그렇죠?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특란도 특강이에요. 그래서 특란도 특강과 병행을 하는 것도 좋고 또는 특란도 특강 전에 개념과 기출을 공부한 다음에 한번 풀어보는, 공부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만 근데 사실 기출 300 플러스라는 거는 여러 번 또 풀어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언제 풀어도 여러분들이 문푸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출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출이 중요한 이유는 다 아시죠. 간단히 점검을 좀 해볼까요. 수능에서 사용하는 평가원의 언어들을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다면 이런 의도로 이 표현을 쓴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공부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출이 매우 중요하고 당연히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개념적인 문제들이나 또는 추론형 문제들도 마찬가지인데 반복 출제되는 개념형 문제와 유형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당연히 공부해야겠죠. 그렇죠? 뭐 평가원의 논리를 습득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리고 개념과 스킬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문제가 관연도 수능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말하면 잔소리 같지 않나요? 너희들도 다 알겠지만 그래도 확인차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개념들을 완성해 나가는 방식으로도 이 기출 문제는 매우 의미가 있다. 알겠죠? 그리고 실전모의고사와 같은 예상 문제들을 풀어나가거나 또는 실전 엔제 같은 이런 엔제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그 전에 여러분들이 수능에 익숙해지고 적응하기 위한 것으로는 기출이 가장 중요하다. 그건 전과목 모두 마찬가지죠. 그렇죠? 물리도 다르지 않다. 자, 교재는요. 기출 300 플러스의 교재는 베이직은 그냥 책의 해설이 같이 들어있는데요. 기출 300 플러스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봐야 되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해설집을 따로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해서 출간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해설집이 따로 있고 해설집 안에 문제도 다시 한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책과 해설집으로 구성이 되고요. 올해 풀 컬러로 본책이 구성됐습니다. 사실 엔제라는 것이 컬러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중요치 않은데 아무래도 공부할 때 조금 느낌은 좀 다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기출 300이 작년에 상당히 판매량이 높았기 때문에 올해 야심차게 풀 컬러로 본책을 만들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컬러 버전의 책을 만나게 된다. 해설집은 2도로 되어 있습니다. 단색으로 되어 있는 거죠.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푸른 계열이랑 검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2도라고 해요. 2도라고 하고 그리고 풀 컬러 버전이 본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권으로 본 권이 된다. 자, 본 교재는 일단 전체 문항 수가 300개가 조금 넘어갔어요. 300개를 딱 맞추진 않습니다. 제가. 뭐 필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뭐 굳이 뭐 300개를 딱 맞춰야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책 제목이야 기출 300이지만 여러분은 많을수록 좋겠죠. 그렇죠? 전체 문항 수는 30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1단원 역학과 에너지, 2단원 물질과 전자기장, 3단원 파동과 정보통신이 수등에서는 965로 출제가 되는데 실제로 학습 분량은 1단원이 더 많죠. 절반을 넘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중요도와 학습 분량을 고려해서 1단원은 한 170문항으로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원이 80문항, 3단원은 58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범위 준킬러 이상의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챌린지 플러스와 딥러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챌린지 플러스가 준킬러 그리고 킬러 문항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딥러닝은 이제 뒤쪽에 여러분이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걔들 난이도가 좀 있지만 아무래도 챌린지 플러스보다는 조금 쉽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준킬러와 추론형 기출 문제들로 구성이 되고 난이도는 중상에서 최상급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출 문제들 중에 그래서 이거 보면 더 어려운 것들은 없어요.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알겠죠? 다만 이제 특론특강이라는 책에서 그 최상급 킬러들이 거기서 다시 한번 다뤄지게 돼요. 유형 분석을 하는 와중에 알겠죠?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책이 챌린지 플러스, 딥러닝 이렇게 각 소단원별로 소단원 15개로 나와져 있거든요. 소단원별로 챌린지 플러스와 딥러닝 챌린지 플러스와 딥러닝 챌린지는 난이도가 좀 최고로 높은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기출 문제들이 딥러닝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딥러닝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에서 자가학습 이걸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잘 풀어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다라고 해서 딥러닝을 이름을 붙였고요. 챌린지는 여러분이 도전을 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개념들 그리고 스킬들을 가지고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난이도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모두 보시고 챌린지 플러스는 모든 학생들이 다 보셔야 돼요. 문제 푸는 걸 보고 모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상급 문제일수록 그래서 꼭 다 풀어봐라. 챌린지 플러스를 다 그리고 다 강의를 들어라. 알겠죠? 딥러닝은 여러분들이 노베이스라고 하면 다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노베이스가 아니다. 어느 정도 유베이스에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딥러닝은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쭉 만들어버리면 너희들이 그냥 틀린 것만 대충 이렇게 보거든요. 그랬을 때 효과가 별로 높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내가 수업하는 걸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챌린지 플러스로 최소화시켰어요. 그래서 전체 300개, 309모량 중에 챌린지 플러스는 100개가 채 안 됩니다. 100개가 안 돼요. 100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강의를 꼭 봐달라라는 얘기예요. 꼭 보세요. 보고 내가 푼 것과 비교하고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수정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문제풀이를 깔끔하게 내가 실전에 들어갔을 때 이 문제가 유사하게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습관을 갖도록 합니다. 해법 노트라는 걸 만들어서 그 해법들을 정리해보는 훈련을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챌린지 플러스는 문제가 있으면 아래쪽에 그림을 재수록 했어요. 알겠죠? 해설집에도 문제가 다시 들어가는데 그거 말고 본교재를 보면 문제가 이렇게 있건 챌린지 플러스에 문제가 있는데 아래쪽에 알고리즘 솔루션 같은 것들을 정리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이 그림을 그대로 다시 넣어놨어. 알겠죠? 국내 유일의 이런 스타일의 물리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풀어보고 걔들을 정리할 때 그림을 여기다가 해서 양쪽에 여기 주변부에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한 것들을 적고 해법들을 적고 이런 것들을 훈련해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알겠죠? 챌린지 플러스는 모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풀고 정리, 풀고 정리, 풀고 정리 그걸 챌린지 플러스는 반드시 꼭 해봐라. 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 문제가 풀 버전으로 다시 해설집에 들어가 있어서 이외독할 때 활용해달라. 책 구성에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컬러로 되어 있다는 거 알겠죠? 그림은 근데 어차피 컬러로 들어갈 수가 없어. 물리는 그림이 컬러로 들어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림들은 당연히 흑백으로 되어 있지만 나머지 구성 부분들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해설집에 문제가 들어있고 옆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 문제를 풀고 바로 해설을 보는 게 아니라 아, 안 풀려.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 그랬을 때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 번 그 뒤에 들쳐서 보시고 아, 이런 방향성으로 문제를 풀래. 힌트를 얻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도전. 그래도 안 되면 해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전문학 문제가 재수록되어 있고요. 전문학 핵심 포인트가 제공됩니다. 강민웅 선생님의 풀리법으로 해설집이 모두 리뉴얼이 되었다. 알겠죠? 그래서 가끔씩 이제 해설 중에 내가 풀어주는 거랑 약간 좀 상의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리뉴얼을 했습니다. 알겠죠? 네. 자, 해설집이 이렇게 문제가 다시 들어가고요. 포인트가 있고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2회독. 챌린지플러스는 반드시 꼭 2회독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물론 전체 300개를 다 2회독하기를 추천드리는데 혹시 시간이 부족할 때는 챌린지플러스는 전체 2회독을 한다. 알겠죠? 이 기출문제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2회독 이상을 해주셔야 되는데 쉬운 것들을 2회독할 필요는 없어. 쉬운 문제들은 모의고사에서 계속 만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기출 300 베이직을 두 번 풀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한 번만 풀면 돼요. 근데 기출 300 플러스는 두 번 풀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챌린지플러스는 핵심적인 문항들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2회독을 해달라. 그 정도는 최소한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나 가능하다면 309문항 전체를 재풀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상반기 때 일반적으로 7월 중순까지 두 바퀴를 돌려주시면 가장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엔 이제 엔제로 쫙 넘어가서 모의고사 위주로 쭉 공부를 해나가면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7월 중순까지 여름이 이렇게 불뼛더위가 시작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출 두 번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300 플러스 두 번 알겠죠? 자, 강의 구성 전체 약 39강 한 40강 정도 나올 것 같아요. 40강 정도 나올 텐데 챌린지 플러스하고 그리고 딥러닝이 따로 카테고리가 나눠져서 업로드가 될 것이고요. 전문항을 당연히 해설합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챌린지 플러스를 먼저 좀 촬영을 해달라라는 요청들이 좀 많기 때문에 챌린지 플러스를 먼저 쭉 촬영을 해서 완료한 다음에 그리고 딥러닝을 다시 일단원부터 쭉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딥러닝이 촬영이 안 돼 있을 땐 여러분이 해설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질문 게시판 활용해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고요. 조금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면 딥러닝도 이제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물론 뭐 그게 다 완강된 다음에 이 강의를 보는 사람도 있겠죠. 당연히 전문항 해설이고요. 전문항 인덱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문풀이기 때문에 클릭하게 되면 어디로 딱 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수업 시작할 때도 간단하게 개념들 같은 것들 정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거기도 인덱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할 때 편의를 최대한 생각해서 빠르게 인덱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일정 매주 3, 4강이 업로드가 될 텐데 이건 최소 3, 4강이라고 한 거예요. 혹시 또 많이 한다고 하고 적게 나가면 여러분들이 실망할 수 있으니까 최소 진짜 안 나가면 3강인데 대부분 4강 이상 업로드가 될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이제 우리 6평전에는 당연히 완강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게 2월달에 강의 촬영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2월, 2월, 3월 늦어도 일단 4월 중순까지는 딥러닝까지 딥러닝까지 다 완료가 될 것이다. 알겠죠? 챌린지 문항, 챌린지 플러스 문항들을 우선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일정이고요. 자, 기초단백 플러스의 학습법 당연히 개념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중상급에서 최고 난이도 문제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 학습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전체에 대한 개념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고 기초단백 베이직까지 완료를 한 후에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초단백 베이직은 이제 중급 수준의 기초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개념을 완료, 추천을 한다. 알겠죠? 물론 학생들의 히스토리가 좀 다르잖아요. 작년에 내가 수능을 봤는데 1, 2등급 수준으로 나와서 상당히 나는 물리에 강한 면모를 보인다. 라고 할 경우에는 올해 이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개념 학습은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곧 이제 압축 개념도 이제 진행이 되는데 좀 빠르게 볼 때는 압축 개념 풀 버전으로 볼 때는 무라이체 개념 완성을 이용을 해서 개념들을 올해 수능을 다시 본다면 재수생들 한번 개념을 꼭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압축 개념이라도 보셔야 돼요. 아니면 아직 압축 개념이 안 올라와 있으면 풀 개념 중에 문풀 개념 완성도 문풀을 하잖아. 문풀을 제외하고 순수 개념만 빨리 봐. 빨리 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챌린지 플러스와 딥러닝의 문제 수준을 고려해서 학습하는데 챌린지 플러스가 최상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딥러닝은 이제 중상급에서 3급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챌린지 플러스 문제들은 해설 강의 전체를 반드시 수강한다. 알겠죠? 꼭 보셔야 돼요. 나중에 방향성을 안 맞게 연습하게 되면 나중 가면 한참 방향성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알겠죠? 처음에 이렇게 좋다를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는 한참 그 정도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챌린지 플러스는 백문양이 안 되니까 반드시 강의 전체를 수강하고 딥러닝 문제들은 선별 수강 1등급인 수준 학생들은 선별 수강하고 1등급이 안 되는 친구들은 최대한 전체 수강하는 것을 추천한다. 챌린지 플러스 전체 2회독을 추천하고 딥러닝 선별 2회독 2회독을 할 때는 챌린지 플러스는 반드시 다 하시고요. 딥러닝은 선별 2회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알겠지? 물론 300 구문양 다 보는 게 일반적으로 추천되고요. 특강도 특강을 고려해 두고 있는 친구들은 특강도 특강 직전 또는 특강 특강과 병행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이건 상관없어요. 알겠죠? 기촌 앤 플러스 이 전에 해도 되고요. 개념과 문제풀이가 기본 문제풀이가 되어 있다면 특강 특강 전에 해도 되고 특강 특강과 병행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계획을 좀 잘 짜. 내가 특강 특강을 빨리 좀 끝내고 싶다. 그럴 때는 특강 특강만 보고요. 진짜 좀 장기적으로 실력을 늘리면서 같이 병행하는 것을 하겠다라고 하면 병행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물론 뭐 특강 특강을 먼저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출 300 플러스를 푸는 것도 방법이긴 하죠.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특강 특강 직전이나 또는 병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병행하게 되면 같이 공부하면 좋은 교재는 여러분들이 혹시 베이직을 안 풀어서 기본 문제풀이도 좀 잘 안 돼 있어. 그럴 때는 얘를 먼저 풀고 알겠죠? 그리고 기출 300 플러스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베이직을 풀고 플러스를 하고 또는 이제 한 번에 두 개를 같이 할 수도 있겠죠. 같이 할 때는 소단원을 같이 병행을 해서 일단은 다 푼 다음에 소단원을 다 푼 다음에 그 다음에 기출 300 플러스의 일단원을 풀고 다만 이제 단원 구성이 약간 다릅니다. 알겠죠? 단원 구성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같은 진도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들이 좀 보시고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특강 3월 달에 개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3월 중순 정도에 개강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때 나오게 되면 병행하는 것도 추천한다. 라는 얘기에요. 자 기출 선배 플러스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기출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요. 중상급 이상의 문제들을 반복하는 것은 올해 수능을 위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디폴트에요. 디폴트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그 위에 예상 문제를 풀고 실전보유사를 쌓아올리고 이러면서 수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당연히 나중에는 그 위쪽이 불안정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기출 문제들을 꼼꼼하게 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본 강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